안녕하세요 아이돌아빠의 신영입니다 여전히 저는 소를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제 케이지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있어서 요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월동 준비를 지금 시작을 했구요 지금 각 방마다 보은 등 하나씩 또고 요 비닐 타퍼링 천막가 지금 쳤는데요 천막 재질이 지금 보시면 그냥 투명은 아니구요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나이론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워도 깨지지 않는 이제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부 설치가 됐구요 지금 아직 옷은 입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반대쪽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소를 좀 잘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소들은 아마 이제 옷을 입혀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상태로도 어제 저희 지역에서 영하 12도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바닥도 상태가 나쁘지 않구요 애들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이게 요렇게 좋은 공간을 케이지에 키우다 보면 가스가 차는데 뭐 그런 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없진 않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쓴 지가 한 1-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효과는 참 잘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바람이 통하는 이제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사 라든가 이제 병 치료가 조금 더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사는 물론 없지 않습니다 설사 없이 키우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저희는 설사는 뭐 없지 않아요 꾸준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내가 나한테 치료 시간을 벌어주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조금 어 시간도 많이 벌어주고 그 전에 많은 예방을 조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조는요 요렇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1m 50 한 칸이 1m 50에 1m 50에 1m 50입니다 15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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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인데 그래서 이거 한 칸이 이제 그렇구요 두 칸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두 칸마다 천막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두 칸이 한 세트로 천막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한 피스고 이 옆면이 따르고요 옆면이 따르고 위에 철화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각 방마다 처음에 이거를 두 개의 하나 가운데 넣을까 그랬는데 그것보다 하나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놓고 있구요 아직까지 뭐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은등 설치할 때 조금 이제 떠나트려 놨어요 이정도 거리니까 뭐 여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울거나 그런 건 없더라구요 그리고 밥통이 있고 물통이 있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분에 청소를 다 하고 불소독을 다 해준 상태예요 이제 저쪽부터 이렇게 한 20칸 정도가 지금 남은 것 같구요 이제 저쪽 반대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도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봐서는 요번 년 쓰고도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는 되게 좋더라구요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렇지 요게 두 개의 한 세트에서 옆면과 윗면에서 한 8만원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역이 싸진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구요 그래도 밑바닥까지 제가 끌리게 제작을 해놨더니 이게 바람도 밑으로 안 들어오고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직 청소를 조금 안 해놓은 상태라 제가 너저분한데 양해해 주시구요 요거는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구요 요 다음편으로 고창증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케이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고창증을 많이 겪었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제 사견이지 전문적인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늘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냥 참고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즘 날씨 춥고 그래서 고생들 출뛰기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 입식도 많이들 꺼려 하시고 또 원물가기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입식도 많이들 꺼려 하시는데 그래도 축산은 꾸준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비워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받아서 정상적인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사육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구요 다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입식을 조금 꺼리시는 분들은 조금 쳤다 하셔도 될 것 같고 입식을 그냥 꾸준히 하실 분들은 꾸준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의 전망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자 오늘도 초입뛰기 농장 신형이었구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구요 소들 열심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